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연합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자, 신중하게. 이번에는? 8무, 8무. 이번에도? 어? 7점. 겨우.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7점에 본인이 만족한다고 박수를 쳤는데 한심합니다. 7점에 박수를 치다니 지금 8무기 방금 하죠. 자, 배슬기 만회해야 됩니다. 각장시절 8무기였다는 배슬기. 공부를 8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겠죠. 나보다 못했어. 저런 식으로 8라운드까지. 가능할까요? 자, H유진. 유진,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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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의 프리콘. 스킬의 프리콘. 그렇습니다. 드디어 225. 연습 때처럼. 똑바로 해라, 케빈.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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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유진, 유진, 유진. 유키스. 유키스의 기회는 괜찮아. 1점. 1점. 저것도 점수입니까? 1점. 1점. 아 안타깝습니다. 1점이 나오고. 잘하셨습니다. 정답. 5점. 김지혜! 지혜롭게! 긴장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선수에서 던진 다투수가 3개인데 2개를 낙! 이런 선수를 중기하는 저도 한심합니다. 실망을 줬는데 배슬기가 많아야겠죠? 배슬기! 다투게 김연아! 다투게 김연아! 3점! 어떻게 저 실력이 2에임을 이겼는지 엄청 이해가 안갑니다. 유진! 아 2점! 2점입니까? 굉장히 안쓰러운 점수가 나오고 있네요. 연달아 케빈! 사리빙에서 케빈! 본명은 우성현! 우성현! 성현아! 18점! 5점! 양 Mira, 4점! 선배님 이름 부르는거 같아요! 12점! 자! 2백 7! 자! 20점점 Getting Sure! 자 알레스연덕vere! inated comedy talent waren 생머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인데... 그거 아무 승관없습니다. 지금. 네, 닭가기에 어울리더니 잘 어울린다. 지금 중간부로! 그렇습니다! 중간부로! 그렇습니다! 대표가 10점! 10점에 이렇게 요란한 박수 터전하기 처음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해온게 10점에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하고 있습니다. 배슬기! 10점! 그렇지! 맞아. 오늘 안돼요. 일찍 안됐습니다. 10점! 10점! 어쨌든 200달이 있으니 100달이 199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우리 케빈. 네. 얘 키스니까 한번. 얘 키스. 얘 키스. 얘 키스. 얘 키스. 얘 키스. 얘 키스하는 게 뭐랑 상관이 있나요? 다트 던지는데? 네. 노예는 박. 아. 낙이 나왔습니다. 영. 최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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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тебя. 양. 정. 참. 예~! 15점. 네. 15점. 그 정도면 10분정도입니다. 알렉산더 성격이 사이코적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알렉산더 리 유제비 마카오에서 마카오에서 네! 20점 나왔습니다. 역전 CD집은 뉴욕이십니다. 비욘드 뮤직 엠넷 비욘드 뮤직 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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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타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게 사실 저는 날씬하고 이쁘지 않으면 룰을 잘해도 안되는줄 알았어요. 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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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먼저 하는거니까 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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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괜찮아. 이렇게 되면 뮤직비디오에 를 넣어. 배슬기 저 윙크 배슬기 저 윙크 배슬기 누나 저기 1점 있어, 1점. 배슬기 배슬기 좋아. 히익이야. 보여줘. 윙크로 무너질 거 아니야? Voor해. 15점 15점 좋아. 좋습니다. 힘이 약한 김지혜 선수 굉장히 유리하게 믿습니다 누나 유리해 부재중 예 믿었습니다 남념욕 오셨나이다 고전수 고생끝 네 아차 교체 10점 156 기 기 아 기검이야 네 기검씨 한 번 하나 둘 셋 흑기사 선수 선생님 원인이 어떻게 해요 안 돼 네 사회생활이 진짜 빠르고 나갈게요 됐습니다 됐다 선택 부탁드립니다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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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야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분입니다 전설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조용 조용 우리 감상을 해보자고요 과연 고수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지켜볼까요 여기서 안 들어가면 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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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인수입니다 위인수 찬스 맞나요? 정원 찬스 번호가 맞아요 이거 자 지켜봅시다 이번에 만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점수가 안 나오면 망신입니다 이번에는 보여주겠지요. 유키스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리한 찬스일 줄 알았는데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불을 더 질러놓고 나가버렸어요. 아, 정말. 유아 잘생겼다. 흑기사가 전해됐어요. 흑기사가 전해놨으니. 아, 이건 같은 단수로. 자, 어쨌든. 이제 흑기사는 좋아요. 흑기사는 좋아요. 흑기사는 좋아요. 흑기사는 좋아요. 흑기사는 좋아요. 흑기사는 좋아요. 흑기사는 좋아요.